음악 유스오케스트라에서는 가을학기부터 GMI 스트링 오케스트라와 GMI 유스오케스트라 단원을 모집합니다. GMI 스트링 오케스트라 대상은 2학년부터이며 레벨은 현재 수집기 1권부터 모든 레벨에 해당되며 대상은 4학년부터 12학년까지이며 현학기 관학기 타학기의 오디션이 있습니다. 오디션 날짜는 8월 25일 9월 1일 9월 8일 주일 오후 1시 30분 미라클 센터 351에서 진행됩니다. 은혜 상담국에서는 성도님들의 신앙 행복지수를 올려드리는 8주 코스 자존감 회복 프로그램을 9월 5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신분을 재점검하는 가운데 정체성이 회복되도록 도와드리는 자존감 회복 프로그램은 소그룹으로 진행하기에 대면으로 또는 줌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은혜 상담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교회 DMV 셔틀버스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미니밴으로 운행하려고 합니다. 라이센스 C클라스를 가지신 분들도 봉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4년 성경퀴즈대회가 8월 24일 토요일과 25일 주일에 열립니다. 그룹별로 잘 준비해 주시고 성경퀴즈를 통해 많은 은혜와 즐거움 나누시고 많이 참석하셔서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2, 3부 성가대원을 모집합니다. 찬양을 통해 은혜와 기쁨을 나눌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예배 후 본당 로비에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은혜 평생대학 가을 학기가 9월 4일 수요일 개강합니다. 11주 동안 진행되는 이번 학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체능과 배움을 통해 학생들의 숨겨진 재능과 감성을 새롭게 해드립니다. 8월 21일 수요일부터 비전센터 로비에서 사전 등록 받습니다. 많은 등록과 참여 바랍니다. 그레이스 프리덤 46기가 있습니다. 9월 13일 금요일부터 여자기가 9월 20일부터는 남자기가 열립니다. 그룹과 담당 교역자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손모임이 8월 22일 오후 6시 비전센터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교회 환우분들께서는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한기홍 목사님의 안수 시간도 있습니다. 교우 소식과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은혜 소식이었습니다.